2013년 설 연휴, 서울 면목동 한 아파트에도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30대 장성한 두 아들과 며느리들, 그리고 모두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세살난 손주까지. 남부러울 건 없는 화목한 일가족이 오랜만에 만났으니 못다한 얘기 나누랴, 아이 재롱 보랴 웃음꽃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울리는 인터폰, 아랫집 604호가 시끄럽다면서 경비실 통해 민원 넣은 겁니다. 알겠다, 죄송하다 답하고 얼마나 지났을까? 누군가 현관문을 부서질듯이 걷어차기 시작합니다. 오늘 사건 연구소의 키워드는 어느 설 연휴의 비극입니다. 일단 사건 연구소에서 다루는 사건들이 다 비극이죠. 11년 전 2월, 정확히 11년 전 2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설 연휴를 맞아서 가정을 꾸린 아들들이 부모님 댁에 왔어요. 그런데 시작은 층간소음 민원이었습니다. 2013년 2월 9일이었습니다. 설 연휴 첫날이었는데, 서울 면목동의 한 아파트에도 온 가족이 모이게 됩니다. 일단 704호에 살고 있는 5, 60대 부모님 집이고요. 30대 초반 아들래 가족들이 왔습니다. 큰아들은 두 달 전에 결혼을 해서 아내랑 같이 왔고요. 작은 아들은 아내의 세살난 아들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첫째, 결혼 뒤에 첫 명절이잖아요. 7명 식구가 오랜만에 모여서 굉장히 화기애애하게 오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5시쯤에 갑자기 인터폰이 울려서 받아보니까 경비실입니다. 아랫집, 그러니까 604호에서 층간소음 민원이 들어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설 연휴 때는 충분히 가족들이 모이니까 그럴 수 있죠. 보통 그럴 때는 좀 이해를 해주는 게 맞는데, 그런데 문제는 604호에서는 부모님 두 분만 계셨을 때도 그 전에 종종 층간소음 민원을 넣었다고 합니다. 극도로 예민한 건지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아래층의 거주자는 40대 자매였는데, 49살 언니가 2년 만난 남자친구의 일주일에 한몫걸로 와서 이 집에서 같이 지내왔었습니다. 이 언니의 남자친구가 45살 김모 씨였는데, 본인의 일정을 거쳐놓고 사우나를 전전하던 그런 남성이었는데요. 이날 마침 김 씨가 언니, 그러니까 내 언니의 집에 찾아온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이 언니가 인터폰을 해서 704호랑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하면서 704호를 올려가려고 하니까, 갑자기 김 씨가 득달같이 달려가다가 지금 저 사파에 나온 것처럼 704호의 문을 발로 걷어차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자매 중에 언니, 언니가 막 성을 냈는데, 그랬더니 저 같이 동거남. 갑자기 본인이 올라와서 지금. 남자친구가 올라와서 저렇게 현관문을 발로 펑 찼다. 네, 그렇습니다. 문을 발로 차니까 안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게다가 아들들 입장에서는 부모님, 노 부부가 계시는 집인데 누가 와서 문을 발로 차니까 아들들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어머님은 사실 그래도 꽤 꾹 참으시면서 죄송하다고 했더랍니다. 그래도 내년에는 소리 지르고 욕설하고 이러니까 두 아들들이 나오고 아버지까지 쫓아 나온 겁니다. 결국 일이 커졌던 거죠. 그 와중에 김 씨가 안 되겠다, 서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너희들 좀 맞아야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아들들이 그럼 우리 돈 좀 벌겠네, 이런 식으로 응수를 한 거죠. 그때 한다는 소리가 나 돈 물어줄 돈 없으니까 맞짱 뜨자, 이런 식으로 점점 이게 좀 커져갔습니다, 일이. 결국 이게 비극의 시작이었던 건가 싶은데, 교수님. 사실 그 상황에서 어머니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들과 남편, 또 아랫집 남자, 이게 다 결부가 된 것이니까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사과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정도 얘기를 하면 내려갔었으면 될 텐데, 김 씨 같은 경우는 형제들 어머니한테 아들들이 깽값 번다는데 내려갔다 올 테니까 좀 기다려라, 이렇게 하고 내년을 데리고 604호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난 뒤에 슬리퍼를 신고 올라왔으니까 운동화로 가라시는 건 뭐냐면 뭔가를 갖다 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지하주차장에 내려가서 자기가 평소에 차량에 보관을 하고 있던 20cm 길이의 흉기를 트렁크에서 꺼내와서 704호 형제들한테 이제 어머니는 나가지 말라고 하는데 앞에 나와서 너 내려와, 이렇게 얘기하니까 결국 이 아파트 단지 앞에 있는 1층으로 나가게 된 것이죠. 자, 층간소음 피해를 호소했던 604호 그 자매, 내연니 언니 그 사람은 정작 뒤로 빠지고 그 사람의 내연남이 지금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려고 하고 있는데 자, 이게 좀 그 뒤 상황이 좀 너무 걱정되는데요. 네, 밖에서도 당연히 신경전이 계속됐고요. 김 씨는 사과하면 봐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하지만 형제는 이미 기분이 상했으니까요. 담배 피우면서 사과 못하겠다 버티고 그렇게 신경전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김 씨가 그 순간 담배 피우고 있는 이 형제들에게 흉기를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래서 형을 먼저 공격을 했고요. 수차례 찌른 뒤에 형이 쓰러졌는데도 계속 걷어차는 그런 행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도망치려는 동생에게도 잇따라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틀 시간이 오후 5시 40분쯤이었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범행 저지른 이후에 곧장 차를 타고 아파트를 떴고요. 휴대전화 끄고 차는 버리고 대중교통을 통해서 도주를 합니다. 이 형제는 쓰러져 있다가 순찰 돌던 경비에게 발견이 됐습니다. 하지만 구급차 안에서 과다출혈로 결국 숨졌습니다. 명절에 이게 뭔 날벼락입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김 씨의 이 범행을 저지르고 집으로 올라가서 옷가지를 챙겨서 내연여차를 타고 달아납니다. 그리고 지인한테 전화를 해서 강서구청역 인근 술집에 만나서 술을 마셨어요. 사람 둘을 죽이고. 거기다 심지어 새벽까지 여성 적개원까지 불러대면서 술을 마시고 유흥을 즐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 차를 버리고 본인도 도피를 하기 위해서 공중전화로 지인들에게 도피자금 받아가면서 도주를 해왔고요. 경찰에 붙잡힐 때까지 강남역 쪽으로 왔다가 장지동, 쌍문동, 또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 의정부, 부천까지 이렇게 돌아다녔습니다. 잠은 주로 찜질방에서 자고 아까 이장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동훈 지하철, 경전철 이런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추적을 피했습니다. 내연녀, 어떻게 막 추궁을 해서라도 소재를 빨리 파악을 해야죠. 그래서 경찰이 604호에 있는 내연녀의 지인들 리스트를 갖다가 이렇게 참고를 해서 추적을 했는데요. 이 김 씨 같은 경우는 도주를 하다가 도피자금이 떨어지니까 과거 자기가 대리기사로 한 달가량 일하면서 알게 됐던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주점실장에게 연락을 해서 그 돈을 갖다가 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미 거기에는 경찰이 연락을 해가지고 만약에 전화가 오게 되면 경찰에다가 좀 이렇게 연락을 해달라고 해서 이 주점실장이 바로 전화를 갖다가 피하고 준비가 됐을 때 전화를 갖다 받은 뒤에 그 사람의 위치를 파악을 했습니다. 결국 이 김 씨는 수원 영통구인 한 공중전화 부스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난 이후 약 4일 만에 근거됐는데요. 2009년도 이후에 이 사람이 자기 가족들과 왕래가 없었다라고 하는데 범행을 하고 난 다음 날 새벽에 가족들에게 전화해서 나 사람 어떻게 이렇게 두 명이나 살해했다라고 하면서 울먹이기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본인이 막상 사고를 치고 나니까 뭔가 겁이 났다는 건데 그러고 난 다음에 울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 이 기자는 잡히고 나서 뭔 얘기 했을까요? 잠깐 보시죠. 소음이 시끄러웠는데 자제 좀 해달라고 올라갔는데 먼저 욕을 하고 아들 두 분께서 오늘 깻값 좀 벌자고 하면서 되돌길래 어린 것들이 그러길래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없는 사람들 퀵바라먹는 사상동에 사는 사채업자 그 사람 죽이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애가 집에 한번 들렸다가 모레 자수하려고 그랬는데 잡혔네요. 자수하려고 했다.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사채업자 얘기는 또 뭔가요? 그러니까 이 자가 다니면서 도폐를 하는 과정에 또 지인들 만나서 술 마시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지인에게 살인사건이니까 크게 뉴스가 났을까 합니까? 그 사건 내가 저질렀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나 할 일이 있어서 자수 못한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지인들에게 그런 일을 했었는데 이 사채업자는 사람이랑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할 일이라는 게 결국 그 사채업자를 해칠 그런 생각이었던 겁니다. 실제로 경찰이 잡혔을 때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어떤 관계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그 사람을 해치려고 했다 죽이려고 했다는 얘기를 스스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차에 있었던 흉기도 원래는 그 사채업자와의 다툼에 대비해서 가지고 다녔던 그 흉기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영화나 드라마 보면 사채꾼들 되게 막 헌상구진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좀 더 취재를 해봤더니 그 사채꾼도 저자, 김모 저자의 위협에 대비해서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 사채꾼이 신변보호를 요청했을 정도로 저 김모라는 자는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진짜 작자였겠습니까? 지금 가족들, 가족들은 어떻게 진짜 명절에 생때 같은 아들 둘을 잃었습니다. 특히 형제 중에 형, 아내 같은 경우에는 결혼 두 달 차였잖아요. 결혼 두 달 차 만에 갑작스럽게 남편을 잃은 거고 또 동생 같은 경우에도 3살배기 아들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형제의 아버지가 당뇨를 앓고 있었는데 사건 당시에 1층에서 이 아들들 쓰러져 있는 모습을 직접 목격까지 했거든요. 그 충격으로 거의 시금을 전폐했고 사건 19일 만에 병세가 아주 급격히 악화돼서 사망했습니다. 결국 이 형제의 아버지는 남편 그리고 두 아들을 잃고 혼자 남은 겁니다. 김 씨가 잡혀들어올 당시에 형제 친구들이 김 씨 향해서 가방 던지고 욕을 하기도 했고요. 유가족들도 얼굴 좀 봐야겠다 이렇게 울부짖기도 했습니다. 역시 당시의 신상공개 결정이 안 났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김모라고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 변호사님, 이자는 어떤 처벌을 받았습니까? 이자가 또 무슨 선처를 구할 생각이 있었던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리긴 했는데 그러나 여기에 사람의 목숨을 두 사람이나 빼앗았고 또 이 당시에 재판에서 시신사진이 공개되자마자 배심원들이 고개를 돌려도 처참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본인은 우발적 살인이라든가 감정이 격해져서 저지른 일이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재판부 역시도 이거 인정을 하게 되면 이거 보복 범행을 용서해 주는 거다라고 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결국 이 무기징역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인정이 됐는데 이자가 또 구치소에서 항소심 기다리고 있는 중에도 또 사고를 저질렀어요. 뭐냐면 구치소에서 같은 방 쓰고 있었던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한 것도 아니고 다른 수영자한테 욕을 했다는 이유로 또 볼펜을 가지고 그 사람이 급소를 공격을 해서 그 사람 목숨도 뺐을 뻔했습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이게 층간소음 살인사건이라고 당시에는 보도가 됐지만 그것도 아니었어요. 정작 이 김모라는 자는 그 집에 사는 놈도 아니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는 겁니다. 교수님. 실제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사채업자에게 압박을 다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뭔가 이유만 대주면 공격을 할 마음의 준비가 항상 되어 있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걸 우리가 범죄학 용어로 해서 자극전환 이론이라고 해서 화풀이 이론이죠. 그러니까 화는 이 사채업자에 대해서 나서 그 사람에게 해코질을 하기 위해서 흉기를 가지고 다니는데 딱 그날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본인의 분노라든가 공격성을 바로 윗집에 있는 두 아들에게 이렇게 쏟았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라고 하는 그런 식이 되어버렸는데 어쨌건 간에 이런 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집안 같은 경우는 이 두 아들 그리고 나중에는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집 아버님도 돌아가셨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조금씩 그런 걸 갖다가 이렇게 좀 조심하시면서 우리가 살 필요가 있다. 정말 이 세상에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요기